1.4를 먼저 먹여주고 나머지는 쎅쎅쎅쎅 해줄라 그러다가 1.4 뒤쪽에 있는거 박수나와줘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여러분들 이번에 오랜만에 오버로드 목방 한번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상태 적으구요! 레더어택 화풀이... 화풀이 오버로드 목방 갑니다 여러분들! 이번판! 상대 적은데 원판같은 경우는 화풀이 오버로드 목방 갈게요! 못참겠다 개꼬리! 못참겠다 개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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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야 나는야 술래 정말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데시네이션은 심시티가 정말 더럽게 안나오는 그런 맵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게임을 해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데시네이션은 저걸링맡기도 어렵고 저걸링맡기도 힘들고 히드라 압박도 힘들고 두개 다 힘든거에요! 에... 그래서 데시네이션은 옛날에 토스를 많이 힘들어했죠 저거 상대로 저도 현역시열때 많이 졌구요! 예선장에서 데시네이션이 항상 맵이 있었는데 저거랑 하든 테란이랑 하든... 토스 입장에서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막말로! 예? 세판중에 두판을 이겨야 본선을 진출하는데... 아말로! 안교수님 저그에게 발업질럿의 무서움을 보여주세요! 예? 예? 제이시리님께서 유튜브로 5천원 후원 감사드립니다! 안교수님 저그에게 발업질럿의 무서움을 보여주세요! 예? 오버르트 목방 갈라 그랬는데?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수고하셨구요! 갸질어버려! 바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쩍글쩍 갸우뚱! 예? 바로 수정각이구요! 이번판 저그에게 발업질럿의 무서움을 보여주세요!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여주도록 하죠? 발업질럿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그쵸? 느낌하니까 시원하게 하프릴 한번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쵸? 이렇게 또 미션이 주시면은 인기용으로 빠르게 또 바꾸기도 합니다! 느낌하니까 게이트 심지트 여러분 신경써야됩니다! 이맵같은게 특히나 어떤식으로 건물을 지어야 될지에 대한 고민 필요해요! 일단 포즈부터 짓구요! 여기다 포즈 지우는 이게 아시겠죠? 대충 어떤 심지트로 갈 것인지 게이트를 여기다 짓고 그쵸? 요쪽 길 움직이게 하려는 거에요! 그쵸? 여기 이쪽으로 움직이게 하려는 거에요! 포톡대는 여기도 한 마리 짓고 바로 파일 하나 짓고 발업질럿의 무서움을 보여주세요!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Let's go and party now! 음 상대 12투 안맞아요! 12투일 경우에는 그쵸? 예 저거 링이 워낙에 늦게 나오기 때문에 테크 올릴만큼 다 올리고 넉넉하게 쟨 다음에 플레이하셔도 됩니다! 그쵸? 음 굳이 빨리 지을 필요는 없어요! 자 상대가 지금 두론 계속 쟤고 있고 테크도 빨리 파고 있죠! 그쵸? 포토개는 위치 중요합니다! 자 해처리 확인했구요 사이버 올려주고 앞마당 쪽 크롭 좀 보내주고요 크롭을 찍어주고 발업질럿의 무서움을 한번 보여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가스를 빨리 파는데 이럴 때는 조심해야 될게 발업 저거 링을 조심해야 돼요 이럴 때 제일 조심해야 될게 예 발업이 되어서 급습을 하게 되면 뚫려서 끝나던지 생가스 끝나던지 두개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상대가 지금 센스있게 지금 어 경기를 좀 풀어나오고 있네요 그쵸? 여기 숨겨놨다가 죽이려고 했는데 지금 적발된거죠 발업질럿이 생각보다 빠르게 될 수 있다는 거 그러기 때문에 포토개는 하나는 뭐다? 필수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발업질럿의 무서움을 보여달라 했으니까 그쵸? 스타게트를 가면 안되겠죠 그쵸? 에 발업질럿 출발을 해야겠죠 그쵸? 에 발롱 꽂아주고 크립 альной 공 Heli 마 Rose 이렇게 찍어주구요 이왕에 가는거 추가 만 missionary 장착을 하러 갑니다 엇 음 아 맞아 가스를 팠네 이런 무탈이 랑글이 높은건데 모탈이 높은걸 알면서도 질럭셈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뒷길 한번 파줄게요 뒷길 한번 파주는 모습이구요 자 스탁에 또 한개정도는 올려줘야됩니다 지금 확률적으로 봤을때는 무탈이 확률이 가장 높아요 이타민의 가스통이 지어졌다라는건 맞죠? 뭐 쩌글린 러프도 확률이 있구요 바람은 일단 찍어놨습니다 미리 발라나더 one more 질럭셈은 쉬지말고 생산해주시구요 질럭하는데 무탈이 떠가지고 마주치면서 제 본질이 끝나면서 경기 끝날수도 있습니다 질럭셈은 막히고 무탈은 떠서 본질이 털리고 그렇게 끝날수도 있어요 막말로 농담 아니에요 가장 현실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지금 상태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기때문에 포토캔 one more second 아마 나쪽에다 포토캔 하나 아 몸몰 제키 해라 푸랄라라라라라라라 하우랄라라라하우 바르칠이 아직조금더 남았고잉 하우 그리고 생산 에잉? 프로봐맛이 어 숨겨주고 자 바로 틀려서 무섭음 갑니다 렛츠고 렐리포트 찍어줬구요 마카타 히테토시님께서 유튜브로 말아두에잉! 감사드립니다 잣 됐다 잣 됐다 잣 됐나봐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이걸 알고 있었는데 뭐 질러스로 한번 패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한건데 그죠? 서로간에 카운터 싸움이 될 것 같네요 그렇죠? 예 질러 컨트롤 성큰에다가 먹여주고 그죠? 서로간에 카운터 싸움 포토캠는 취소해주는 모습이구요 아마 한쪽에서 막을 준비해줘야겠죠 그죠? 질러스를 렐리포트 잡아주고 질러스의 무소입니다 그죠? 해체리 1.4 빠개주고 빠개주고 그렇죠? 예 자원쪽 해체리 빠갤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땅땅해주고 본질적단에 와서 땅땅해주고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최대한 막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람질러 빨랄랄랄라하우 본질적 있는 프로보들 보내주고요 허세는 계속 생산해주고 질러스 랄리포인트 일단 해체리 막여주고 질려버리니까요 그죠? 질러들 엄청나게 파괴력있죠 그죠? 공의롭 질러시거든요? 그냥 질러도 아니죠? 공의롭 질러시 미래? 고객님 약간 지금 지르고 있는거 같네요 그죠? 사실 무탈 카운터 빌드긴 한데 상대 방어가 좀 미흡했다 라고 볼 수가 있게 없습니다 자 팔나면 공가줘야겠죠 그죠? 뭉치려면 그죠? 자 뭉친 다음에 한번 찢어주도록 하죠 껍데가려는 녀석 한번 대접하라 스쿨지 1점으로 먼저 먹여주고 나머지는 쎅쎅쎅쎅 해주려고 그러다가 1점사 뒤쪽에 있는거 박수 나와줘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방금꺼는 박수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죄송한데 방금꺼 순식간에 그죠? 아주 순식간에 앞쪽에 있는 스쿨지를 1점사로 하는게 아니라 뒤쪽에 죽일 수 있는 스쿨지를 갖다가 1점사로 했기 때문에 요거는 박수가 나와야 되는 부분이 맞아요 막말로 농담 아니고 그죠? 예 맞거든요 농담이 아니에요 공의롭이 거의 다 돼갈쯤이 되구요 한번 슥슥슥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예 반전의 시간에 가기전에 카카로도 죽이겠습니다 하풀이 갑니다 하풀이 카카로 카카로 들어갑니다 그냥 맘키로 카카로 버려요 어디당 꽂아주는 모습이구요 너너너너너너너너 카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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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한번 카카로 카카로 버려요 다시한번 더 갑니다 레츠고 엔파리나우 카카로 카카로 버려요 우탈 생각도 안하고 있습니다 5월만 털겁니다 갓 즐어버려구요 정신차리는 모습이겠죠? 아무래도 여기있나요? 에ㅏ 전체 매우를 한번 포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람질라밀랄랄랄라 하우 거세정찰 다 해주는 모습이고 좋아요 아주좋아요 아야 있어 아야 내 차수고 뭘 세켜라 여 뿔라해수고 여기 멀티가 있었네요 지새끼 마냥 말이에요 어 그쵸? 정말 지새끼네요 좋습니다 좋아요 땡큐 아이고 스틸원1974 트위치로 말아두 아 걸렸다 딱 걸렸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게임으로 돌아가시도록 할게요 없습니다 남질라 에니까 깨깨깨깨깨깨깨 깨깨깨깨깨깨깨깨깨깨 캐스러버리우지 마그발로 엔 적당히 앤택쿠 공유롭엔 무서움 썬크 금방 깨 버리거든요 거기 있으세요 오블로드 죽이러 갑니다 렛츠고 엔 싹싹싹싹 해수는 모습이구이 트롯츠암블로 가이블라 안전빵으로 포트캐로 원몰까지 오버로드 먹방까지 완벽합니다. 훌륭해요. 정신 못 차리고 있는 모습이네요. 히드라가 조금 있기 때문에 잠시 이동해주고요. 오버로드 어디서 뽑을 건가요? 아마 여기서 생각이 있으면 여기서 뽑겠죠. 히드라가 있으니까 그죠? 본 쪽에서 뽑으면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죠? 생각은 가지고 있는 선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람질라 빨랄랄랄라 본 쪽에 있는 프로브 이동시켜주고요. 여기서 이제 오버로드가 튀어나올 텐데 3&2 포토캐는 박아놨습니다. 영롯이 올 줄 알고요. 네네 고객님 예? 계속 잃어버렸죠. 다시 한 번 갑니다. 오버로드 튀어나오겠죠? 가자. 라스고 다시 한 번 꺾어가지고 해주고요. 수고하죠. 다시 한 번 튀어나왔죠. 볼만 갑니다. 화이트브로 생산해주고 가슴 넣어주고요. 질러 갑니다. 파워 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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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비를 빨랄랄랄랄랄라우 어디로 군가 깎으시냐? 레어 1.4 상대 그냥 나가버리네요. 지지 않지는 모습 싫합니까? 예? 홀린다 유명히 아이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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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